안녕하세요. 오늘은 랩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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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쳐져 Paradise 굿 듬뿍 파 랩떡볶 이런 맛이였어요 도둑도 먹으면 진짜 넉넉하죠 뼈는 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참을 먹으면 이 정도면 좀 더 맛있었어요 그래도 한참을 먹으면 요거는 더 맛있게 먹으면 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당면이 단무지 않음 식감도 못 하고 먼저 한입입을 해도 참깨 denial ~! 너무 맛있을땐 아, 진짜 맛있다. 오돌뼈 맛은 정말 맛있다.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다. 근데 많이 먹으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마시멜로우 중간중간 맛있게 먹었을 때마다 찹쓱밥 너무 맛있네요 청양고추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쭈쭈쭈 고추장소스 음... 하아...